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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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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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내일은 한입 먹으러 온 일을 받게 하는거 같아요 밥은 먹으러 온 일을 많이 먹으러 온 일은 없어요 오늘은 밥은 먹으러 온 일을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밥은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하고 먹으러 온 일을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다 저는 한입에 먹으면 그 안에 많이 먹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다 제가 여기서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여 제가 오늘 일하는 날 먹어요 저녁끝끝 먹어본다 계란 너무 맛있어 초콜릿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하고 매콤해요 마요네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늘의 영상은? 오늘의 영상은?